26일 동구 168계단에 있는 옛 다문화 공감센터에서 동구형 문화관광플랫폼인 이바국길 2.0이 조성되고 명란 브랜드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이바국길 2.0은 곳곳에 산재된 기존의 시설들을 잇고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으면서 탄생했습니다. 또한 명란 연구소에는 기념품 판매점이 들어서 명란 제품과 마을기업 상품을 선보이며 명란으로 만든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. 동구청은 명란이 동구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바국길의 가치를 높여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